삼각형 같은 경우도 만날 수 있는 게 동그라미, 네모, S가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을 같이 짧게 본다면 삼각형 플러스 동그라미는 아까 동그라미 플러스 삼각형 같은 경우는 탁월한 지도자 형이지만 삼각형과 동그라미인 경우는 타고난 카리스마 형입니다. 왜냐하면 주기질이 뭐고 보조기질이 뭐냐에 따라서 동일한 동그라미 세모, 세모 동그라미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기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삼각형 동그라미인 사람들은 움직이는 에너지 덩어리다. 뭐냐면 삼각형 자체는 뭔가 일을 하거나 진취적인 사람인 거고 동그라미가 갖고 있는 생산력인 부분 아니면 행동적인 부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고난 카리스마가 될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사람들을 맞춰가는 거고요.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람들과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또 삼각형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약간 차이점들을 조금씩 좀 더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삼각형과 동그라미 쓰는 사람들은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고 뭔가 도전에 인생의 보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본다면 약간 두려움이나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을 본다면 적개심은 약간 타의 추정을 좀 보려한 부분이 있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는 좀 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강해야 한다, 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가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먼저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모, 네모인 사람들은 약간 성실의 최고봉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좀 감이 올 것입니다. 삼각형과 네모 같은 경우도 서로의 장점 또는 서로의 특징들을 보게 된다면 아, 왜 성실의 최고봉일까? 라는 좀 알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진취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모의 성향 자체는 안전을 추구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좀 느리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를 하려고 했을 때의 목표가 있다면 이거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진취적 천천히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성실의 최고봉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또한 완벽하게 뭔가 사전을 준비하고 그게 안전적으로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하나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크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장기적인 계획을 잘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뛰어난 능력을 좀 지닐 수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왜냐? 네모는 특징이 지식도 있지만 공동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자체를 바라본다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삼각형 네모도 마스크 기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단점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삼각형과 네모 둘 다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 이런 고집으로 인해서 뭔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좀 더 잠재 능력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집에서는 되게 게을러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각형과 S를 보게 된다면 섬세하고 뛰어난 언변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형 S인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또한 성적이 뛰어나고 논쟁이 되게 강하다. 그리고 작은 것까지 정확히 잘 기억을 한다. 왜냐하면 S의 분석이 있고 이 삼각형 자체는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S 자체는 모든 시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도 많이 잘 기억을 하고 내 공간에 어떤 공간에 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고집스럽고 되게 잘 빈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잘 지키거나 독재적 성향이 강할 수도 있다. 삼각형과 S는 둘 다 개인주의적인 게 좀 강하기 때문에 약간 독재적 성향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